여러분 세상에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부가 저도 한 37년 결혼한 지 한 37년 엊그제가 이제 결혼기념일인데 해수를 대보니까 한 37년 38년 정도 결혼생활을 했더군요 여러분 이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크고 작은 부부들의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부부가 여러분들 같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부부 사이의 어떤 이런 관계가 좀 평균적인 경우에 비해서 좀 이례적인 부부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이례적인 부부들 가운데 하나가 결혼생활이 오래 가더라도 대단히 여러분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여성이 우위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그게 공개적인 장소인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남편을 질타하거나 남편을 공격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좌불로 안석 안절부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젊은 부부들도 마찬가지면 꼭 나이가 들었다고 이런 그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이제 남편한테 불만이 있으면 집에 돌아오거나 다른 사람이 안목을 피할 수 있는 데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서 남편을 그냥 왕창 왕창 깨는 그런 부부들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분을 주체하지 못해 가지고 당신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그래서 제가 아들들한테 철을 선택할 때 반보 뒤에 서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그게 남자일 수도 있지만 여자도 반보 그냥 한보가 아니고 반보 뒤에 서 있으면 결혼 생활을 무난하게 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분들이 반드시 반보 앞에 놨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친한 부부들 사이에 저녁 모임 같은 걸 해보게 되면 항상 남편을 그냥 묵사발로 만드는 부부가 있거든요 여자가 그럼 그걸 뭐 남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냥 모래 씹듯이 그냥 밥을 먹는데 저거는 옳은 일이 아닌데 저렇게 화를 낼 일도 아니고 집에 돌아가서 얼마든지 조근조근 따질 수 있는 건데 저걸 저렇게 남편을 그냥 묵사발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왜 하냐 이게 자주 의로 사태와 관련해서 부산에 개헌을 하고 계시는 내과 전문인 김홍식 의원 김홍식 이런 의사분이 글을 이렇게 올리신 겁니다 글을 올리셨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중앙일보의 가장 대표 농객이 이하경 주필입니다 이하경 주필이고 지금은 대기자입니다 이 칼럼을 저는 놓쳤거든요 이하경 칼럼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 이 이하경 대기자가 연배가 60대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글이 중후합니다 까불까불한 글이 아닌 거죠 그리고 본인이 언론 생활을 벌써 한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글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계산을 해 아주 능숙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야 주필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부사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하경 칼럼이 어마어마한 중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젊은 기자가 썼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넘어갔을 텐데 중앙일보의 가장 대표 농객이고 나이가 가장 중앙일보에서 많을 수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인 이하경 대기자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글로 여러분들 올린 겁니다 그게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용산 대통령실에 정정 요청이 들어갔을 것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 마음대로 글을 쓸 수는 없거든요 눈치를 보거든요 고의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눈치를 많이 봅니다 눈치가 꼭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파장이 어떨 거냐 이런 걸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글을 놓쳤습니다 10월 7일자 이하경 칼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거니까 대통령만 되면 대부분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다수의 한국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근본 속성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청와대는 그런 공간 요인이 클 거다 했는데 청와대를 떠나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통령만 되면 일단 대통령이나 완장을 차게 되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돌반해버리는 거죠 그거를 윤 대통령 이전에 삼김시대를 대변했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 얘기 보시게 되면 30년 전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게 나오고 당시 김영삼 정부의 문고리 권력은 하루에 저녁 식사를 두 번 세 번씩 하면서 뇌물을 받았고 압수수색할 때 집에서 돈다발이 썩는 압지가 진동했다 아들 이야기겠죠 밥을 사고 돈을 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들에게 물었다 요즘 어른 기분이 어떻습니까 황제가 따로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이하경 대기자는 일선 기자였을 겁니다 이런 권력을 눌렸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민심이 떠나가자 아들을 구속시키는 결정을 피할 수 없었다 권력이라는 건 상당히 더듭다는 겁니다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게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아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속성을 권력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라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게 결론입니다 권력은 한순간에 소멸하는 꿈일 뿐이고 천하의 양김도 재임 중에 눈물로 아들의 구속을 받아들였는데 대신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지켰다 윤 대통령이 부디 실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10월 7일 갈름입니다 글이 이하경 대기자가 썼던 글 가운데서 상당히 잘 쓴 글이네요 글을 보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 글을 소개하는가 너무 특별한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이야기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하경 대기자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저는 익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런 경우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하경 기자가 여러분 소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근 여사의 그런 에피소드이자 예하를 보고 두 사람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거를 제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일종의 권력관계인 겁니다 부부관계가 일종의 권력관계인 겁니다 행복한 계론이란 것은 반보 뒤에 누군가 있기로 굳게 결심하게 되면 그 계론은 깨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계론 전문가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여러분들 많은 임상 경험이 있는데 부부가 딱 들어올 때 뭡니까 아 저 부부는 오래 못 가겠구나 이런 게 금세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례가 그동안 있었던 일 너무나 많이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례 나오기 전에 일종의 여러분들 소개 글입니다 지금 권력 주변에는 권력을 갖고 호가호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일들의 대부분이 공통점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파는 사람들이다 이게 10월 7일자 이하영 대기자 여러분들 주장인 겁니다 젊은 사람 그리 아니고 나이가 있는 사람이 그린 겁니다 지금 시중 민심은 험악하고 골수 보수층도 김 여사 얘기가 나오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것은 여기 이 하영 대기자의 글을 소개하는 겁니다 김 여사를 지켜온 여건의 기류도 냉담해지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 이게 10월 7일인 겁니다 한여름들 3주 전에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하영 대기자가 걱정하는 겁니다 특검법이 가결되면 현직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수수 주가 조작 공천인사계에 있던 5만 가지 혐의로 불려다니고 압수수색을 받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결정적인 녹취록과 텔레그램이 튀어나와 스모킹건이 되지 알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바로 레인덕에 빠지고 야권은 탄핵열차에 시동을 끌 것이다 언론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노예한 여러분들 언론인이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좀 젊은 이기용 동아일보 대기자 나 이하경전 중앙일보 대기자 나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예상에 대해서 사심이 들어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의 견해는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여사 라인을 신설되는 제2부속실에 몰아 넣으려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런데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김여사 통제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중앙일보 칼럼에서 뭡니까 대기자가 쓸 정도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완벽한 거짓말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일보 얘기 뭡니까 이하경이 짤라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왔을 겁니다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인용문을 쓴 겁니다 이하경 주필이 여권 핵심 인사하고 친분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하경 여러분들 되기지 않게 뭐라고 했냐 수석들이 이런 함께 있는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부부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남편 위시나 체면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그런 언행 말과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있다는 거죠 제가 10월 7일 날 이 기사를 놓쳤습니다 그때 아마 한국에 머물 때이기 때문에 좀 떠말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나 이런 것을 보지 않을 때인 거죠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가 국민 앞에 직접 진심으로 사고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한 대선전 약속을 지키들어야 한다 이런 거하고 별로 관계없이 김건희 여사 자체의 캐릭터 특성 특징 이런 거가 굉장히 강하네요 부부 사이에 저는 이런 사례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봤습니다 여러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70대가 되더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랑 남편을 묵사발로 만드는 여러분들 여자는 70, 80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그게 그 거친 언행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들을 둔 여러분들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많이 경고하는 것이 반보 뒤에 서 있을 여자를 못 구하게 되면 평생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아빠야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담고 싶은 것은 이 이하경 대기자 올해 아마 이하경 대기자가 66, 67 정도가 됐을 겁니다 66, 67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언론인이죠 이런 분들은 우리 표현으로 좀 노예한 거죠 자기가 쓴 문장 하나가 얼마나 많은 파란을 일으킬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30년 40년 살아남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주의하는 겁니다 글 하나하나가 중앙일보의 이하경 칼럼 정도가 되면 파장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썼습니까 수석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이게 여러분들 절정이자 백미이자 하이라이트에 대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대통령 부부 사이를 보지 않았지만 가늠하게 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고 동시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녹취록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나눴던 녹취록 문장들 그 다음에 이름들 용산 대통령실의 김건희 비선라인 이런 것이 대부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시행이 되게 되면 어디서 뭐가 이런 폭발할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한 번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70% 넘은 분들은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통과되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건 소망일 수가 있고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그렇게 하고 제2부속실을 만들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 자체가 이렇게 좀 특별한 분이구나 그리고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부부관계와 권력관계지 않습니까 너무 싸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권력관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수많은 여러분들 흔적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게 이혈령 비혈령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1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